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어딜 가든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활동할 거고 또 언젠가 여러분들이 많이 그리워해 주시면 전 꼭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은비씨가 또 이 영스트리트를 멋지게 또 은비씨의 스타일로 빛내주실 거니까 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끝곡으로 웬디의 초행기를 들려드리면서 인사 드릴게요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하루의 완성은 만디와 함께 Everyday Happy Tension 안녕 숙보 한국 웨딩사진 세계 최고봉 외국인 예비 부부 발길을 이끄는 K-웨딩 여행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배성재의 테네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시야 결혼할까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한국 웨딩사진 세계 최고봉 외국인 예비 부부 발길 이끄는 K-웨딩 여행이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여행하면서 웨딩사진을 찍는 일명 K-웨딩 여행이 인기입니다 K-웨딩 여행을 주최하는 여행사 홍보 문구가 평생 한 번의 추억을 포토 웨딩의 본고장 한국에서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엠성을 잘 알잖아요 사진 연출도 자연스럽게 잘하고 보정도 잘하고 또 K-뷰티 K-패션 이것도 이제 세계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한국 사계절 풍경이 굉장히 이국적이고 다양하고 아름답다 그래요 채팅창에 이혼사진은 없나요 라고 하신 분인데 차단까지는 아니고 수요일이니까 이렇게 해외에서도 웨딩사진을 찍으러 오는데 이런 웨딩사진의 나라 한국에 살면서 혜택을 못 누리는 솔로분들 베텔러들 언젠가 성공하시고 꼭 웨딩사진도 예쁘게 찍으시길 바랍니다 K-돌잔치도 수출하자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K-돌잔치 수출할 만하죠 업체들이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만 이런 걸 겪을 수 없죠 오늘은 비언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입니다 생방송이고요 쌓여있는 솔로 사연들 부지런히 소개해보겠습니다 솔로여서 생긴 웃픈 일상 그린라이트인지 아닌지 궁금한 사연 등 솔로들의 문자 환영하니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수요일 비참 게시판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땡큐브 에라오 채널로 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영혼 결혼식 사진도 찍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너 전에는 프리선언이라는 며칠 좀 연타로 자보시면 어떨까 시간 잘 지켜가지고 임현주님 살찌는 게 싫은데 요즘 더위에 아이스크림이 자꾸 땡겨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전설 진실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맛있게 먹으면 고칼로리입니다 저는 더우니까 이상하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과일이 엄청 땡기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모르겠고 차가운 과일들 수박, 멜론, 사과 이런 것들 아삭아삭하고 과일을 그렇게 땡겨한 적 없었는데 요즘 많이 그걸 챙겨 먹고 과일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있습니다 잘 챙겨 드시고요 이명선님 5년 6개월 동안 해외에 살다가 너무 간만에 라디오 들어요 너무너무 반갑고 좋네요 해외 어디 계셨을까요? 해외에서도 요즘은 한국 라디오 시차만 맞춰서 잘 들으시던데 잘 안 맞으셨나 보네요 배텐이랑은 반갑습니다 패령이 지금 마시는 거 칡즙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커피입니다 저 이전 영스 웬디팀에서 남기고 간 거를 주워 마시고 있는 박문성 의원이고요 정초롱님 24개월 딸 데리고 놀이공원 땡버랜드 갔다가 집 가는 길이에요 발냄새가 쩌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버스예요? 아니면 본인 차예요? 본인 발냄새나 본인 가족들 발냄새라는 건가? 발냄새날 만큼 놀아야죠 땡버랜드 가면은 1667님 베디 저 지금 버거 왕에서 큰 버거 두 개랑 감튀랑 음료까지 주문해서 기다리면서 들어요 베텐러들은 평생 연애 횟수보다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햄버거 갯수가 많다는 게 사실인지도 알려주세요 베디는 햄치의 몇인가요? 평생 연애 횟수보다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햄버거 갯수가 많다? 그런 법칙은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 뭐 햄버거는 하나 먹습니다 감튀랑 같이 세트로 먹으니까 두 개 이상 잘 안 먹는 편입니다 평범해요 프리선은이었습니다 오늘 보러 반백살에서 40대로 회귀한 남자 4구 문성 박문성 축구의 소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나이 문화를 좋아해요 맨날 나이 얘기만 해 그래도 오늘 온 나라가 이걸 가지고 또 화두에 올렸으니까 오늘이 만으로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만나의 실행일인데 뒷자리가 4년으로 끝나는 4로 끝나는 분들 앞자리가 바뀌어요 하루 만에 40대로 돌아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50대에서 40대로 백도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데 느낌은 좋네요 내년에 다시 놀릴 수 있으니까 반백살로 그러네 약간 억울한데 이거는 두 번 놀리는 거죠 어차피 또 옵니다 곧 만약에 20살로 돌아간다 그러면 로또 사고 이런 거 말고 토토 사고 이런 거 말고 뭘 다시 공부하고 싶고 누굴 다시 만나고 싶다 왜 이렇게 신여사님을 다시 만날 것인가? 네? 신여사님을 다시 만난다 네? 아유 한 번 사는데 채팅창에 20살로 돌아가면 시위하겠죠 아 그렇죠 화염병 제조는 피할 수 없죠 시대상 근데 사실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는 없겠지만 뭐 돌아가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고 그냥 제 나이가 뭐 그냥 나름대로 이 나이대에 재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진짜 하나하나 해보고 싶어요 그냥 진짜 가방 하나 메고 한 1년 정도 혼자 막 전세계 여행하고 싶어 아 배낭여행을 그런 걸 못해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괜히 머릿속에 고민도 많죠 내가 돈이 있나 아니면 무섭다 아니면 그런 시간이 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는데 그냥 무작정 가서 뭐 이제 노숙을 하더라도 물론 돈은 조금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뭐 엄청난 돈으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출발을 너희랑 살고 싶다 많이 지금도 가능한 거 아니냐고 지금이라도 떠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번에 또 달순회에서 PD를 뽑던데 이전 PD들이 혹시 도망갔나요? 노예계약 못 변디고 다 못해가지고 내가 다 잘라버리려고요 잘랐어요? 네 아직은 안 잘랐고요 아직 안 잘랐고 특별한 뭐 조건이 있습니까? 뭐 크게는 일단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일을 잘해야 되겠죠 영상 잘 만들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게 축구잖아요 축구를 좋아하면 훨씬 더 좋아요 일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또 아는 걸 만드는 게 좋으니까 축구 좋아하고 영상 잘 만들면 돼요 뭐 이렇게 면접에서 좀 제일 중점적으로 따지는 거 체력? 아니요 아니요 일단 저에 대한 충성심? 충성심 로열티 그럼요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 달순회에 가면 좋은 거 일단 저런 셀럽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채팅창에 달수 등하교 보조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밥을 적게 먹어야 되나요? 아니요 먹는 거는 먹는 거는 잘 챙겨준다? 그럼요 잘 먹어야죠 알겠습니다 돈을 별로 안 주니까 먹는 거라도 배성재 팬이면 탈락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일단 물어보진 않습니다 배성재 팬이냐는 돈 내고 회식 참여해야 되냐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이쯤에서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해볼 텐데 6월 22일 태국에서 열린 17세 아시안컵 조별리그 한국 대 이란의 경기 한국의 패배를 예측했어요 근데 한국이 2대0으로 진짜 졌습니다 그래서 예측 성공했습니다 열받죠? 이런 것도 귀신같이 맞춰요 하지만 뭐 8강 진출했고 지금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잘하더라고요 이야 결과들과지만 경기를 너무 재밌게 하니까 어떻게 이런 선수들이 나왔지 어떻게 이런 팀이 나왔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이 세대는 이전 세대들의 한국 선수들 축구하는 거랑 좀 다른 느낌 뭔가 황금 세대 황금 세대 하는데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선수들의 공 차는 자신감이랄까 유럽 스타일로 막 차는 느낌 그게 그러니까 선수도 달라지고 지도자도 좀 많이 달라졌대요 예전에는 저도 이 세대들이 왜 그러지라고 했더니 이 아래 세대들 20세도지 이번에 우리 4강 갔었나요 되게 잘했잖아요 그 나이 어린 친구들이 우리 보면 예전에 학교에서 학교 축구부로 운동할 때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4강 제도 8강 제도 꼭 결과를 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무슨 기본기야 결과 내야지 그런데 요즘은 FC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FC에서는 진학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재밌게 차고 잘 차고 기본기 이런 걸 잘 가르쳐줘서 이런 세대들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많대요 되게 즐겁게 하고 일단 그러니까 유쾌하잖아요 꼴로크도 막 세레모니 하는 거 보면 자신감 있고 예전에 정신력 강조하고 체력 강조하고 군대 축구 느낌으로 소리 지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즐기고 있어가지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요 중계할 때도 아주 흥겹고요 맞아요 맞아요 변성환 감독도 굉장히 풀어주는데 아무튼 김동완의 수련도 계속 연락 오더라고요 그래요? 본인이 데리고 있는 선수가 몇 명 되는지 많아요 제가 손으로 표시라고 하는데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선수들 칭찬을 그냥 입에 침 말하게 형제야 얘가 기가 막힌다 그런데요 고르게 다 칭찬하더라고요 다 좋은 선수들이라고 고세대들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고르게 좋은데 어쨌든 기가 막히게 쪼보 해설이하니 또 계속 아 이 선수가 기가 막히니까 얘기 좀 잘 해달라고 자 아무튼 오늘 예측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내일 밤 11시에 17세 아시안컵 4강전이 열리는데 대한민국 대 우즈베키스탄 경기를 합니다 일단 17세 월드컵 진출은 확정 지어서 좀 편안하게 이제 우승컵을 21년 만에 노리고 있는데 자 한국 대 우즈베키스탄 최근에 우즈베크한테 약간 좀 까다로운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크가 잘해요 원래 잘해요 요즘 잘해요 A대표도 그렇고 23세 20세 뭐 연령별로 우즈베크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이기기도 하고 좀 까다로운 상대가 됐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 우즈베크 박펠레의 선택은? 요거 반대트리에 이란하고 일본 있죠 네네 우리 이기면 여기서 붙는 거죠 네네 요거는 그러면 우즈베크로 할게요 그러면 결승에서 어느 맞대결이 성사됩니까? 지금은 약간 이란이 올라올 것 같아요 아 이란대 우즈베크가 만난다? 그러면 한일은 안 만나겠죠 한일전 결승전 흥행카드는 한일전인데 결승에서 자 알겠습니다 펠파로프라고 하신 분 있고 펠파로프 아 제파로프 자 아무튼 내일 또 제가 중계하니까 많이 받으시고요 아시안컵 4강전 대한민국대 우즈베크 캐스탄 경기 자 비열의 챔피언스 룩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과 문자사연 중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갈비 식사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자 익명 2님 거부터 소개해 주시죠 짝사랑하는 동료가 차은우 팬이라길래 차은우 얼굴이 찍힌 티셔츠 입고 출근했습니다 그날 탕비실에서 마주쳤는데 표정이 심드렁했어요 심지어 말도 한마디 안 걸고 자기 커피잔만 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짝사랑하는 동료가 여자분일 거고 나는 남자인데 차은우를 좋아하니까 차은우 얼굴이 찍힌 티셔츠 입고 출근했다 그럼 일단 바로 붙어있는 거잖아요 얼굴이 위아래로 차은우 얼굴 위에 내 얼굴이 있는 건데 심드렁이 아니라 이건 이제 많이 참은 거죠 킹받죠 이거는 많이 화나셨겠다 네가 입어서 눈 버렸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건 패완얼이 아니라 패한 얼굴이다 패한얼 대패죠 대패 그걸 왜 입어 차은우면 대패 아닙니까 무조건 완패죠 아 그리고 이거는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정말 비참했을 거야 그래요 아 차은우 위에 내 얼굴 너 차우짜우야 차우짜우 베일을 계속 긁어줘야 되겠네요 참패다 패한얼 다음은요 아니근데님 회사 여자 직원이랑 업무 땡톡을 하는데 푸사가 셀카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푸사 잘 나왔네요 하며 어디서 찍었냐 언제냐 등등 스몰 토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돼 푸사가 내려갔어요 제가 관심을 가져서 쑥스러웠나 봐요 여자의 마음을 배려 못해줬네요 푸사가 어쩌고 저거를 언급을 했다 업무 땡톡을 했는데 그래서 푸사 잘 나왔네요 이렇게 했는데 푸사가 내려갔다 좀 무서웠겠다 나는 좀 무서웠을 것 같아 이게 이제 멀티 프로필이라고 하죠 요즘은 저 사람한테는 내 프로필 푸사가 안 보이게 혹은 다른 프로필로 보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푸사가 내려간 게 아니라 멀티 푸사입니다 멀티 푸사 다른 사람들은 그 푸사를 다 보고 있어요 콕 집었군요 너 때문에 내렸겠습니까 맘에 드는 푸사인데 너에게만 안 보이게 한 겁니다 그래요 여자의 마음을 배려 못한 게 아니다 여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넌 성격을 배렸다 너는 배려를 못한 게 아니라 배렸다 다음은요 익명권님 제가 우산 챙기는 걸 귀찮아해서 비 와도 우산을 잘 안 써요 저도 그러는데 그걸 알고 비가 오면 항상 우산을 제 좌츠방 앞에 두고 가는 오래된 남사친이 있는데요 어느 날부터 너무 고마워지면서 이게 사랑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자분이시군요 그러면 우산을 자취방 앞에 두고 가는 오래된 남사친이 있다 이거는 근데 자취방에 앞에까지 와서 진짜 우산을 놓고 간다는 거잖아요 목적성 있게 나를 위해서 그래요 재난지원 우산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건 좀 신기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거 아빠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빠면 이해 아빠면 이게 아귀가 많네요 그렇죠 나도 지금 생각하는 게 만약에 진짜 마음이 있으면 같이 쓰자라고 하지 않았겠어 그렇죠 그건 놔두고 갔다 이건 진짜 비광이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젖은 얼굴을 도저히 못 봐주겠어서 그런 것이다 넌 해구산이다 여러 가지 어떻게든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의 보은이다 어떻게든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진짜라면 다음은요 설미선님 호프집에서 알바하는 친구가 12시쯤 전화해서는 저보고 가게 와서 술 먹으래요 손님이 주문하고 먹지도 않고 계산하고 갔다고 저보고 와서 먹으라네요 가서 보니 푸짐하게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를 생각했다면 저한테 마음이 있는 거 맞죠 일단 설미선님 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호프집에서 알바하는 남자 남사친이 밤 12시에 전화해서 야 너 와가지고 술 좀 먹어라 손님이 놔두고 갔어 주문하고 뭔가 바쁜 일이 생겨서 갑자기 간 거죠 계산을 하고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입 안 낼 건데 너 먹어라 설미선님이 이제 짬타 이거죠 폐기 처리 반 자 아무튼 먹성 좋아 보였나 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잔반 처리에 성공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건 마음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와서 먹어라 안주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선님 입장에서는 이득인데 이득이죠 저 같으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먹다나 어쨌든 안 먹었다고 하더라도 시켜놓고 남은 거를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서 먹으라고 한다고? 연애 안 해봤죠? 네? 뭔 소리예요? 아니 근데 오라 그러면 일단 고맙잖아요 먹을 거 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채팅창에 넌 살기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그래요 자 하나만 더 네 권태훈님 10년 지기 여사친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가 생겨서 여사친이랑 영화관에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에 전 심심해서 립밤을 발랐는데 여사친이 나도 라면서 립밤을 뺏어서 바르더라고요 여사친이 오히려 쿨하게 발라서 제가 더 당황했는데 이거 긍정적인 진조 아닌가요? 립밤을 빼앗아서 바른 거 그대로 내 거를 그대로 발랐다 간접 키스다 이거 긍정적인 진조냐 시간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자 2부에 돌아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고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생방송입니다 마지막에 립밤 사연이 왔는데 립밤 공유 이거는 채팅창에서도 이거는 국공립 유치원 알아봐라 얘기들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파고들만한 반대 의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요? 이거는 그린라이트의 느낌이 있다 얼마나 남자로 생각 안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아니면 근데 이제 립밤은 좀 뭔가 수상하다 뭔 립밤의 의미를 담아 가능성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몇 자리까지 알아보자 넌 그냥 밤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밤 밤 넌 그냥 밤 네 뺨을 공유하고 싶다 족보 만들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요새 아이들이 줄어서 유치원 가는 거 쉽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선산도 예약하자 자 그러면 익명 권님이 보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여자친구랑 사귄 지 한 2년 정도 됐었는데 우리는 권태기가 왔는지 예전처럼 뜨겁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친이 평소엔 먼저 말도 안 거는데 그날따라 안 하던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빠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 음 물어봐 뭔데? 오빠는 만약에 내가 바람을 켜서 그럼 어떡할 거야? 아이 그런 걸 왜 물어봐 뭐 너 뭐 바람 폈어? 만약이라고 했잖아 만약에 내가 바람을 폈으면 나한테 복수할 거야? 야 바람 피우면 그대로 끝이지 나 바로 헤어질 거야 나는 오빠는 만약에 오빠 생일을 앞두고 내가 바람 피우는 걸 목격했다면 나한테 선물 받고 헤어질 거야? 그냥 바로 헤어질 거야? 야 아 그래서 이런 거 왜 물어봐 진짜 자꾸 왜 말같이 만질하고 있어 만약이라고 했잖아 만약이라고 아 그래? 만약이면 그러면 뭐 선물은 받고 헤어져야 하지 않을까 좀 억울하잖아 그냥 그거 좀 바람을 폈는데 선물은 받아야지 알았어 친구 커플 얘기인데 그냥 물어봤어 아휴 야 생각해봐라 얼마나 상대가 매력이 없으면 저 바람을 폈겠냐 아휴 진짜 매력 없는 질시라 그리고 그녀는 약 한 달 뒤 생일에 저에게 선물을 받고 얼마 후에 바람 피우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매력이 없어서 바람 핀 거겠죠? 선물 주고 차인 건 억울한데 이 나쁜 여자한테 복수할 방법 없나요? 너의 눈치에 복수해라 아 오히려 본인이 당했네 그죠? 그러니까 선전포고를 한 건데 그걸 못 알아챈 거고 맥락이 쭉 나오던데 네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네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네 룰대로 내가 할게 그러니까 예 주고 찬 게 아니라 받고 채웠어요 그죠? 왜 통수죠 그죠? 너도 그렇게 했을 거잖아 하잖아요 지금 먹튀할 결심 아 먹튀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진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명분을 줘버렸네요 아유 아 그래요 로마도 그렇게 무너졌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아무튼 그러면 생일을 앞두고 상대가 바람피는 거 알았다 근데 선물을 상대가 들고 왔다 내 생일날? 네 내 생일인데 그날 바람피는 거 알았어요 상대가? 네 그럼 선물을 들고 왔어요 받을 거예요? 아 난 안 받아 안 받고 너 가 바람피었어? 가 가져 그래야죠 근데 그 선물이 프리미어리그 시즌 티켓이에요 시즌? 한 경기 아니고? 네 그럼 일단 바람피는 걸 모른 척 하죠 사랑해 아 눈 감고? 아니 시즌권이면 돈 줘도 못 구해요 시즌권이면 그건 챙긴다? 그럼요 그럼 바람을 눈 감아준다? 아이고 뭐 그냥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않아 그냥 계속 해도 펴도 돼요 아 계속 펴도 돼? 아 그냥 난 이제 세컨드가 될게? 극갓 뭐 아 극갓? 사랑 따위 뭐 어허 그래요 자본주의 연애 박펠레라고 하신 분 있고 끝까지 모른 척한다 아 시즌권은 못 참죠 시즌권 아 너무 큰 액수다? 아 그럼요 액수기도 하고 신주도 못 구해요 윈도우 남친이 될 수 있다? 아 그럼요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즌권 올해까지 한 시즌 끝나면 이제 그때 헤어진다? 그렇죠 나도 실성은 챙겨야지 알겠습니다 신여사님 시즌권 준비 중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세컨드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깜짝 퀴즈로 가겠습니다 비참 용어 깜짝 퀴즈인데요 오늘부터는 비참 코너 속의 코너 속의 코너를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머리 복잡해요 베텔러 7년이면 사연의 흐름을 다 꽤 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깜짝 퀴즈를 한번 준비했는데 비참 앞으로 온 사연 중에 하나의 빈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연을 듣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익명 존님이 보내주셨네요 소개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따르면 소개팅녀가 수학자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팅 자리에서 가로열고 이런 행동을 가로닫고 했는데요 애프터 거절당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서 수학자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소개팅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 소개팅남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유롭게 상상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정답이어도 되고 드립이어도 됩니다 저희는 두 가지 다 길을 열어놨고요 갈비 식사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의 10 코너 속의 코너 속의 코너 깜짝 퀴즈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익명 존님의 소개팅 소개팅녀가 수학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소개팅 자리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애프터 거절당했다 뭘 했을까요? 자 일단 연님 99단 2단부터 9단까지 외우기 소개팅 자리에서 자 8860님 나이를 물어봤는데 이차방정식으로 대답했어요 아 이차방정식 우당탕 해적다님 설마 수학 공식 증명을 말로 한 거 아니겠죠? 무라트 4세님 1 더하기 1은 귀요미 밥 퍼먹었으님 얼굴 인수분해 얼굴을 인수분해 했어요 3985님 각도기를 이용해서 소개팅녀의 턱 각도를 제해줬습니다 3234님 메뉴판에 있는 모든 메뉴 가격을 암산했어요 자 그래요 가장 비슷한 답을 보내주신 분은 허용범님 수학 잘하는 척 계산 2분의 1 엔빵을 얘기했다 유정민님 식사비 더치페이 계산을 암산으로 했답니다 정답은 소개팅 자리에서 헤어질 때 암산으로 34750원 보내주세요 했습니다 그렇죠 암산으로 와 이거를 했다 근데 이제 수학을 좋아해서 이거를 딱 n분의 1을 정확히 했다 정총무 느낌으로 송금해달라고 한 거죠 그렇죠 요즘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이건 박펠레의 젊은 시절 아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니지 우리는 문화가 이러지 않아서 그때는 그냥 남자가 다 쓰는 문화였죠 사실 옛날엔 냈어요? 아니요 저 되게 어려웠었어요 학생한테 소개팅할 때 뭐 먹으러 갔어요? 빵? 아 빵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 빵집을 가긴 했고요 단팥빵 소보루 뭐 이런 거 저도 대학교 때는 호프 마시러 갔어요 아 맥주 아 요새 맞다 호프라고 하지 말라고 호프라고 한다고? 제과점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맥주집? 그렇죠 그때 돈가스에 호프 마시러 가는 거죠 기사식당 백빵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크림빵에 흰우유 쌍화차 진짜 가긴 했다 빵집을 빵집 갔구나 진짜 갔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빵집 갔죠 우유 음료는 우유?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그거 먹을 간식이 이제 빵이 가장 맛있을 테니까 침도 먹었어 지금 의정부의 몇 군데가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그런 미팅 장소로 유명한 집들이 있었어요 빵집 알겠습니다 그럼 신발은 뭐? 검정복이신? 검정복이신? 에이 아니야? 지금 뭐 상호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풀어붓는 것들 많았어요 풀어붓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물 받을 분들은 허용범님 유정민님이랑 드립보내주신 3234 무라트 4세 밥퍼먹어스님께 갈비식사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도착한 비참 문자 한번 가볼까요? 네 6942님 회사 여직원이 외근 나가길래 올 때 땡로나 농담했는데 올 때 땡로나를 10개나 사왔네요 꼭 저 혼자만 먹으래요 그린라이트 봤죠 올 때 땡로나 뭐 이런 거 이거 하는 거 자체가 이제 부장님 이상인데 10개를 사왔다 그러니까 다시는 시키지 말라는 느낌 시키지 말라는 거죠 영원히 시키지 마 나 퇴사할 때까지 이거 시키지 마 나한테 말 걸지 마 먹고 죽어봐라 이런 느낌으로 그럼 입에 한 번에 다 넣어보시지 꼭 네가 다 먹어 다 먹고 배탈나라 얼어 죽어라 뭐 이런 느낌 다음은요 6047님 비가 와서 슬리퍼 신고 출근했는데 여직원이 인사해서 같이 손 흔들고 인사하다 미끄러져서 슬리퍼가 벗겨져서 무릎까지 올라왔네요 이거 있죠 알죠 슬리퍼가 확 벗겨져서 무릎까지 쑥 올라오는 이게 쑥 발이 빠졌다는 거죠 앞쪽 앞코에 같이 손을 주고 인사하다가 미끄러졌다 근데 이거는 굳이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그죠 근데 뭐 여직원을 좋아하는 분이었나요 그랬으니까 보냈겠죠 넌 그냥 알아서 전자발찌를 만들었구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 무릎 보호대로 써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종아리가 굉장히 가늘구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근데 진짜 종아리가 굉장히 가늘신가봐요 그러네 그게 무릎까지 올라올 정도면 새다리구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 다음은요 기재용님 제가 짱녀 앞에서 치아가 보이게 씩 웃었습니다 짱녀가 저보고 치아가 노랗다고 놀리길래 너는 하얀 치아의 남자가 좋아? 그럼 나 치아 미백할까? 물었어요 근데 그녀가 난 흰 치아의 남자를 좋아하지 근데 넌 누런니가 어울려 이게 무슨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황리 황리 난 미백할까? 넌 치아가 이렇게 노랗니? 황리니? 그랬는데 너 하얀 치아가 좋구나 미백할까? 아니야 너는 누런니가 좋아 너 누렁이라는 뜻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난 하얀 치아를 좋아하지만 전신을 미백해봐라 만나주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넌 황리가 어울려 근데 더 웃긴 건 본명으로 이 사회를 보냈어 기재용님 이름도 좀 이름도 겹칠만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기재용님 그래요 죽었다 깨나도 아니라는 거다 최민순이라고 하신 분이 최민순 이름은 금리죠 홀리데이 그죠 너 박재라고 하신 분이고 박재용이네요 거의 자폭사연 황리 장군 됐어요 황장군 카레 좋아 카레죠 오늘 카레 먹고 나왔어 정말 누렁재용이라고 하십니까 근데 여자분도 정말 대단하시다 넌 누렁이가 어울려 나는 하얀이의 남자를 좋아하지만 넌 누렁이가 어울려 이렇게 이런 정도 회피기는 그떠봐도 못했거든요 리얼골드죠 리얼골드 다음은요 8860님 소개팅했던 여자분한테 뭐해요? 라고 좀 전에 톡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 중이에요 배텐 들으면서 라고 답장했더니 여성분이 우우우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센스있게 육 했거든요 그리고 연락이 없네요 왜 안 한 걸까요? 톡으로 눈치게임 한 거예요? 오 육 저쪽에서 칠 할 줄 알았나? 아 오 오 하니까 난 육 육 지금 운동 중이에요 괄호치고 배텐 들으면서 라고 답장을 했는데 여자분이 오 어울려 오 비호감 센스있게 육 박수쳤어야지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육성자 했으면 고백인데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369니까 박수쳤어야 됐다 욕이 너무 많이 와서 육과 관련된 욕이 많이 와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유건님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중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여사친이 한 손에는 핫도그 다른 한 손에는 음료를 들고 열심히 먹다가 핫도그 케찹이 입에 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가방에 물티슈 있다고 꺼내서 자기 입 좀 닦아달라는데 이거 저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닌가요? 여자가 아무 남자한테나 막 입 닦아달라고 못하잖아요 일단 두 손에 다 쥐고 있었다는 거죠? 양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핫도그랑 음료 그런데 이제 사실 핫도그나 음료 핫도그는 몰라도 음료수는 좀 들어줄래? 해놓고 자기가 이 물티슈를 꺼내서 자기 입을 닦을 수 있는데 내 가방에서 물티슈 좀 꺼내줘 내 입 좀 닦아줘 이렇게 얘기한 거 자체가 입을 뭔가 허락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이거는 우리 둘 다 남자여서 모르겠다 어쩔 때 이래요? 여자분들은? 채팅창에 너의 주름을 보니 아버지가 생각난 거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군요 넌 그저 물티슈야라고 하신 분 있고 수발남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새신사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니 뭐 입술 다 가졌다고 새신사야? 그냥 막 해 막 던져 아 어떻게든 연결 안 되게 하려고? 예 그래요 아 두툰 상겸사님도 재밌네 너도 누럭니가 어울려라고 그냥 밑두 끝도 없어 이거 너도 누럭니가 어울려 두툰 상겸사님은 핫도그와 음료를 절대 주지 않겠다는 의지야 아 뺏길까 봐 더 주면 먹을 것 같아서 먹을 것 지켜야 되니까 아 그래요 넌 인간 손수건이야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코까지 풀었으면 모르겠는데 너 입 닫아달라는 거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너 입 좀 닫아 쩝쩝거리지 마 너 입 닫아였는데 내 입 닫아로 잘못 알아낸 거 아니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해성재 10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벌써 생방송이 이제 끝나갈 시간입니다 박상화님이 재미있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딱 1시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희소성이 있죠 그러니까 1시간 딱 챙겨드리셔야 됩니다 선물 받을 분들 익명희님 소개해 주시죠 차원호 옷 입고 갔다가 차인 참패한 얼굴님 익명희님 호프칩 손님 남긴 음식 먹은 짬타이거 설미선님 황리상군 카레자 실명으로 보내준 기재욱님 여사친 여사친 입닦아들인 최신사 김육원님 갈비 식사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까 깜짝 퀴즈 선물 받을 분들 중에 채팅 참여하신 분들은 무라트 4세 밥 퍼먹었으님 이분은 SBS10 골뱅이 다음 넷으로 본인 인증 가능한 캡쳐본과 연락처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꼭 이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성 의원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곡은 유키스 갈래입니다 자 여러분 양 꿈꾸세요